자 저 영복으로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저희집 로또가 어떻게 반응이 보이는지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제 내일입니다 oh o 으 으따 또 음 놀라서 으 아 이거 올라서 어 아의 그 올라ο 써 놀랐어 이리와 보자 로또 엄마한테 가봐 이리와 봐라 이리와 봐 오늘 로또 그거 샀다 다이어트 사료도 사고 옷도 한개 사고 저거 먹어 그거 사료 높이 뭐 먹으러 팔 대 옷 패카페가 아닐까 이리와 봐 엄마한테 가 이리와 보자 이리와 봐라 배 만져 주라고 이리와, 이리와 귀여워